카시오 휴대용 키보드 안녕하세요 콜두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카시오 휴대용 키보드 CTS-200입니다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악기를 열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악보대 되게 간단하네 어? 이거 뭐지? 카시오 악기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박스 안에는 한글 사용설명서가 없습니다 악기바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용설명서랑 사용설명 동영상을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구요 비닐 벗겨주고 거울 카시오톤 CTS-200 레드컬러입니다 3.3kg 밖에 안돼요 지금 보이세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손으로 피아노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건반은 61개의 건반 어디 야외 나가시거나 해외 가거나 여행할 때 피아노 한개 들고 가서 피아노 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용도로 이 피아노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작지만 있을 거 다 있습니다 USB도 연결할 수 있구요 그리고 차단도 연결할 수 있어요 전원, 이어폰잼, A 사이즈 건전지 6개 넣어서 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댑터 연결해서 연주해 볼게요 ON 하면 짜자잔 여기 불 들어왔죠 음색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피아노가 가벼우니까 길게 되게 좋네 스테레오 그랜드, 그랜드 피아노, 브라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랜드 피아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찬스 칠 때는 페달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페달 기능이 있어요 서스테인이라고 보이시죠? 눌러 볼게요 그러면 페달을 마치 누른 것처럼 스테레오 그랜드 음색으로 안무까나를 피쳐볼게요 음색은 스테레오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밝은 브라이트 피아노, 모던 피아노, 댄스 피아노, 멜로우, 스트링, 폰키, 옥타고, 베이스 피아노 소리만 12개 정도 있고요 아니 12개 그 이상 있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음색 충분하고 스피커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3.3kg짜리 키보드에 페달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페달 연결해 봤어요 이제 이 CT-S200으로 연주를 해볼 건데요 페달이 연결된 연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스테레오 그랜드 피아노 소리도 연결해 봤어요 스테레오 그랜드 피아노 소리도 연결해 봤어요 스테레오 그랜드 피아노 소리도 연결해 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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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좋은데서 연주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카시오 휴대용 전자 키보드 CTS200 레드 모델로 언박싱 및 리뷰를 해보았구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그리고 지금 보시는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레드가 정말 강렬하고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봐요 진짜가 매워요 새끼손가락으로 갈 수 있어요 역시 3.3kg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